현지 씨. 현지 씨. 어? 어우 술 냄새. 어? 여기 웬일이야? 오늘 어떡하지 마? 나랑 2차 안 하자, 2차. 아휴. 엄마 더 하시고.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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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그렇지. 여기가 우리 집. 보지 마 씨. 보지 말라고. 안 봅니다. 빨리 눌러요. 띠렁띠렁. 아휴. 이게 손이 왜 이래. 마. 사람 마시. 그냥 일단 내가 눌러줄게요. 일단 들어가야 돼. 안 돼. 가미. 내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니. 아니 뭐 안유진 검사는 척척 누르고 들어가드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지 또. 에휴. 안 왔어요. 안 왔어. 맞춰봐. 우리 집 비밀번호. 비밀번호. 따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그래. 몇 번 만에 걸리나 보자. 본인 생일입니까? 생일? 참. 내 생일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평생 살면서 누가 한번 챙겨준 적이나 있어야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은 파티지. 이리 와. 그럼. 뭐. 옛날 애인 생일? 땡. 옛날 애인 같은 소리 하네. 아니 나같이 흙수저도 없이 산 사람이. 어떻게 애인 만나면서 사실부터. 애인 만날 거 다 만나면서 어떻게 복수를 하냐고 참. 그건 잘했네. 절대 못 맞출걸? 내가 평생 잊어버리면 안 되는 날짜. 근데 여기에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우리 할머니예요. 돌아가신 날짜. 그쪽 생일하고 갔죠? 세 nich 요 chain maritime. 우리 할머니', 내가 할 수가 없aste. 이lad 부분이 땅에 남을 흡수하며, 다시 별거 없 ner다. uler이 있는 데اح 주인공사90. reflective 자연을 보냈다. 여기서 설명해볼게. supervisor. 그러면 실행신이? 아멘